애매하네 여기 딱 들어가면 되네요 일단 나중에 들어와 소개해줄게 일단 조명 켜 이거 뒤에 가서 켜면 돼 오오오오 잘 나와? 조명 켜면 더 좀 별로더라고요 아 그러네 반사판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조명 안 켜도 잘 나와요 어 들어오고 있어 들어오고 있어 뭐가 0이야 유튜브가 꽤 뜨더라고 유튜브가 다 됐네 하자 네 아 소개하고 나오라니까 소개를 아직 안 했는데 네 오늘 피파 방송의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오 해설위원님도 오셨고 오늘 특별히 제 유튜브 세 번째 온라인 실시간 방송에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바로 윤호 김진우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키 잡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진우 형은 또 이 버전을 처음 해보니까 제가 천천히 설명을 좀 하면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네 오 신기하다 오 오 진우 형 예전에 또 다른 축구 게임을 한번 해본 적 있어가지고 그렇지 응 패스날 슛이랑 팀을 고르세요 마음에 드는 거 제가 완전 뭐 완전 봐드릴게요 오케이 저는 국대? 아니면 한국은 없어 라이센스가 없어서 아 그래? 응 그러면 나는 진짜 토트넘 토트넘 진짜 응 흠흠흠흠 흠흠흠 흠흠흠 몰라요 주까 한국 있네 K리그 아 K리그 응 푸드넘 했으니까 파리에 파리 파리하면 안되고 스페인에 아유로카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오케이 이거 목소리가 들려? 응 목소리 잘 들리죠? 드림 맞짱 뜹니다 오 네 짱 원장? 아 상관없어 뭐 마음에 드는 컬러로 하세요 어 여기서 컨트롤을 해가지고 으음 스루패스 같지 아이씨 맨날 이거 맨날 바꾸거든 스루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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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아니야 잠깐만 있어봐 아 이게 형도 컨트롤러 가봐 R2 R2 어 이거 이거 스루패스 어 여기서 얘랑 얘랑 바꿔 어 얘랑 밑에랑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얘랑 얘랑 바꿔 그렇지 얘랑 바꿔 어떻게 감차 어 그거랑 전력질주랑 바꿔 그 밑에 밑에 얘랑 밑에 밑에 얘랑 어 전력질주가 뭐야 그럼 이거야 어 알아봐 아 오케이 그 다음에 수비로 가서 한 번 더 R1 어 아 아 커스텀 없네 스루패스 어 음 음 음 맞을 것 같아요 팀 관리에서 이제 선발 출전할 멤버들 뽑아주시고 다 업데이트가 됐나 최근까지 응 진짜 됐네 스킵 이렇게 하자 오케이 되셨나요 끝 뒤로 뒤로 응 이거 한 번 본격적으로 연습 게임을 친선한 경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야 뭐야 제가 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항상 이건 이걸 두어 아 컨트롤 연습할 수 있게 슛 한번 해봐 어허헣 홈런 장애 홈런 어허허 너무 어려운데 오케이 제가 위에 입니다 참고로 어 아 그거 안되나 어 그 감차 감차가 뭐야 이거야 아 이거야 아 달리기 감차 좀 어려운데 옵션 시작합니다 방금 시작했어요 오 자 오른쪽이 진우 형 이게 나와? 뭐가 화면이 나와? 그대로 나오지 얼굴만 나오는 줄 알았어 잠깐만 이 아저씨 설명을 좀 꺼야겠다 아저씨라니 이 양반 좀 꺼야겠어 해설을 좀 줄였어 아 나오는구나 어 그래도 큰데? 어 잠깐만 왜 이렇게 해설 크지? 꺼버려 그냥 다 끄라고? 아닌데 이게 아닌 거 같아 그 소리가 아닌 거 같은데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일반 오디오 해석을 아 이거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응 그건 다 켜고 응 오케이 자 자 복격적으로 진우 형과 1대1 경기 시작합니다 좀 좀 패스할 시간을 드릴게요 좀 패스하면서 느낌을 한번 보세요 패스하고 좀 그 멀리도 좀 줘보시고 좀 시간 좀 드릴게요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난 가만 있었어 다시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다시 해봐 그렇지 그렇지 erus 이게 엄청 뺏는 게 어려워 수비가 어려워 이건 이번 판이다 뭐가 오케이? 그냥 벌써? 해 해 해 해 해 해 봐 해 봐 해 해 봐 그리고 이게 이런게 좋아 컨트롤 해서 한명 벗기고 슛하고 저런게 좋아 그게 재밌어 오오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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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잘했어 잘했어 근데 방금 잘한다니까 가즈아오오오오오오오오아아아하핳 가즈왕 가즈왕 아니 잘했는데 근데 한 번의 실수가 이런 결과를 만든다니깐 아 다시다시 아 롱킥도 한 번 때려봐 롱킥도 롱킥이 이건가? 그렇지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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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롱킥 오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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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 데이비슨 스킵 오 오 오 오 오 그렇지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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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해봐 다시 한 번 다시 해봐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해봐 다시 오 좋아 좋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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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왜 태클을 하지? 뭐? 뭘 눌러 태클 눌렀으니까 이 칸 인 아 이거구나 와스 팀 진우 지금 블랙 블랙 티셔츠가 지금 써니 아 오 그렇지 그렇지 나 오 호 나쁘지 않았어 아 태클 있다 아 잠깐만 힝 아 뭐야 오오 슈트 한 것 같은데 이윽 누르면 되는거 아냐? 이윽이 롱패스 오가 롱패스 아 배불러 아 뭘 또 혼자 짜장밥을 맛있게 먹었어 시켜먹었어? 아냐아냐 3분 짜장? 아 3분 응 해빠네? 아 어 힝힝힝 아 어떻게 된거야 예전에 그래도 좀 주거니 바꾸게 됐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직 주거니 바꾸니 좀 해야될거 아니에요 2년만에 오케이 오케이 적응이 좀 필요하다 오케이 오케이 연습게임이니까 지금은 으 오오오오오오 어 어 그니까 감도도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봐 그렇게해서 그냥 딱 역방영 딱 걸고 딱 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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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아! 뭐야 마요르카이들 잘하잖아! 잘하잖아 잘하잖아! 아 좋네 팀이! 알았어 알았어 한번 해봐 일단 느낌만 봐 아직 킬을 잘 헷갈려 오 패스 날카로웠어! 진짜 날카로웠어 개인기 감차감차! 어떻게 된거냐 어떻게 된거냐 안 돼 오케이 키보드로 하면 난 잘하실 수 있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! 과연! 아! 아니 업사이드잖아 아니야 뭐야 아니야 업사이드다 어! 골이다 오오 이렇게 하는거야 헤리게임 나이스 가자! 칸질리! 칸질리 주거리! 칸질리! 나이스 오 거칠어 거칠어 몸싸움인거야 몸싸움? 몸싸움? C가 뭐야 C C? 키보드로 몸싸움? 몸싸움이 없나? 수비 얘기하는거야? 응 수비 수비할 때 이걸 누르면 되나? 이걸 계속 다다다닥 다다닥 하다가 뭐 얘 누르거나 얘 누르거나 얘 둘이 오케이 한번 해봐 수비를 수비해 봐봐 수비 이렇게 커서 봐 커서 이렇게 다다닥 눌러봐 L2를 L2 눌러봐 너잖아 그거 지금 아냐아냐 봐봐 잡아봐 볼을 여기서 L2를 L2를 다다다닥 누르잖아 그러면 자세를 낮춰 얘가 다다다닥 다다닥 보여? 아 그렇네 그거를 잘하다가 자세를 다다다닥 낮추다가 얘랑 가까이 왔을 때 뭐 O나 네모나 세모 보통 근데 이제 이거는 패스길에 가 있어야 돼 아 오케이 어 막 비벼서 비벼서 뺏는 것보다는 이제 패스길을 미리 차단해서 실수하게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힝 힝 이게 약간 좀 디테일의 움직임이 그렇지 오우 갑시다 땡 아 배고픈데 오늘 샐러리랑 계란이랑 모아가지고 방금? 어제 너무 많이 먹었어 아 아 아 아 오 오 오 오 오 아 아 아 아 아 돌파 와우 힝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여기서 내가 있다 가 가다가 얘가 갈 것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사사사삭 싹 아 아 고깝다 좋아 아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고 이제 아 좋았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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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 가세요 우리팀! 야 뭐하냐? 와우! 협력 수비! 오케이! 오케이! 너무 멋있지? 멋있지? 간직니? 와우! 슛! 안되겠어! 네! 쿡볼을 한번 넣어야겠어! 뺏었어? 응? 쟤 있네! 쿡볼을... 그럼 더불어 세우겠어! 오케이! 슛! 아직 충분히 역전할 수 있어 형! 응 시간 좀 있어! 오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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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때려! 아악! 그리고 R2 누르면은 선수 알아서 바꿔줘! 추천해줘! R2? 아 오케이! 후반전에 방금처럼 볼 나갔을 때 R2 누르면 오호! 가자 가자! 응? 으아우? 그렇지! 오우! 이런거 이런거야! 야 남세이! 아 뭐야? 야 남세이! 쿡볼! 쿡볼! 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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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 헤이! 아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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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이렇게 하는거야 수비를 원래는 이렇게 하는거야 수비를 원래는 힝! 힝! 아싸! 빨빨빨빨빨빨빨! 쏜! 질러줘 빨리! 아니야 아직이야! 아 케인 욕심 더럽게 맞네! 아악! 아 진짜! 오늘은 되게 날씨가 좋아? 와우! 아우 아쉬워! 오늘 되게 글로벌 해! 댓글창이 그래? 어 장난 아닌데 반응이 흐끈한데 오늘 시간이 늦어서 그런거 아냐? 가자! 캔질리! 와! 아우 형! 제가 다친거야 저렇게 시켰뜨면 어 맞네 괜찮아 시간 안 먹었어 마지막 공격! 마지막 공격! 야 누웠어! 힘들어 힘들어 함 줄게 나이스! 볼 감각을 좀 맛보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알았어 다시 해 오우 쇼트트랙 금메달 나이스! 올림픽 게임 없냐? 올림픽 게임? 돈 주고 사야지 라이언 후니 아니 어떻게 하면 돼 봉이랑 팀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좀 길다 경기가 그지 아닌데 아 그래? 기본이야 이게? 응 한 15분 한 것 같은데 아니야 10분 했나? 네 K리그를 해줄게 응 네 나는 나는 빠리 나는 맨시티 그래도 해축을 좀 보시는군요 응 울산 울산 대구 어디로 하지? 부산 부산은 또 없네 강등됐나? 부산이 성남 수원 오케이 수원FC로 가보자! 네 수원 오케이 그냥 해 안돼 오! 어 봐봐 이승훈 선수 후보 있잖아 나중에 쏴야지 후보네 어 그렇네 나 그냥 해야 되겠다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컨트롤하고 슛 뭐야 이거는? 컨트롤하고 슛 컨트롤하고 슛 아 여기다가 컨트롤하고 슛 제가 왼쪽입니다 어 네 너한테 얘기한 거 아냐 달려 달려 서두부시 아 뭐야 아 진짜 개발이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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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들어가? 오케이 잘 안찾어 정확하게 진짜 너무 너무 어려워 봉정기 갑시다 이번에는 제가 수원FC가 정말 리얼로 갑니다 네 제가 왼쪽입니다 알록달록 수원FC 진우형은 맨시티 진우형은 맨시티 오우 발찌관이 좋아 발찌관 좋아 발찌관 좋아 오우 오우 살아있네 갑니다 휙 휙 휙 휙 휙 휙 김상원 선수 갈게요 선생님 갈게요 오오오오오오 와아 뭐야 아 어디가 으아 바람 너무 자빠지고 보지마 오케이 ивает 관광 부 Woche 에이 뭐야 없어야 되나? 김병진 줄 알았어 가져와 우리 팀 지금이다 그렇지 프로핀인가? 아니 상당히 저 엄청 약팀일수록 세밀하게 플레이를 해야 돼 그렇지 아시져? 몸빵 으아아 아이고 여쩌으로 패스 하겠지? 아니 옥다 패스에 오 지켰어 지켰어 카일 워커 설마 아 미안 좋아 우리 팀 볼치 지금 오버래픽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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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야 지금이야 박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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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 안쪽으로 달렸어 마무리 박주호 선수가 겁나불리 아니야 맞아맞아 까비까비 아 돌파 좋았는데 오 좋다 좋았지만 마무리 침착하게 볼키픽 하면서 오 와우 오 오 지금 좋았다 영재용 오 오 까듯하게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가자 가자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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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팀 형 가운데 가운데 오 그렇지 오 잘 보는데 에이 당연하지 오 로드리 아냐 하잉 달려 달려 오우 오케 박 bipolar 박빙인데 하연 전반에 한점 넣고 끝났어 나는 형 달려 달려 에잇 아이차 히 안 돼에에에에에에 너무 빨라 하하 오우 오우씨 오우씨 바로 슛 때렸지 아냐아냐 뭘 아니야 생어 눌렀어 어딘 좋아 아 잠깐만 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슛 달라고 그랬는데 다 와가지고 앞에서 왜 그랬어 오 비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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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지 오 1대1 찬스 세리머니 한 번 보여줘 세리머니 세리머니 어우 저 앞에서 패스라다니 지금 40분이지만 퇴장이다 어깨 경고 조심해 아 또 팬서비스 할 거야 이렇게 서포터즈들한테 공 준 거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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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팀 와우 띠띠띠 오 좋다 어 형 어머 아 나 띠띠띠띠 아 확실히 별, 별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몇개야 별? 넌 거의 별 한개 반 얜 다섯개 아 그래? 차이가 좀 나네 세컨드골 지지진우 잠깐 에이 못하네 후반 조카로 이승우수를 투입하겠스 오케이 다섯개 다들 체력이 좋아 응 선수기량 차이가 크지 지금은 근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뭐 선수기량을 안 받을 수가 뭐가 뭐야 암 그 그냥 해 잘하는 사람들은 그니까 이게 선수의 발에 따라서 당연히 뭐 그런건 있지만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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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차이다 아이차 수원 탁가 수원 탁가 오케이 수원 탁가 레츠고 레츠고 수원 삼성 아 수원 삼성이래 수원 화성 수원 화성 수원 화성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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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 달려 저 누구야 밑에 박주호 선수 겁나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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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가자 가자 오우 씨 완전 그래도 얘가 에이스네 외국인 선수 오우 티키타카 좀 되는데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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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골 더 주면 안돼 피곤해져 피곤해져 크로키 어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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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수리 슛 아 오졌네 독수리 슛 아이차 에라이 아이차 오케이 오케이 뭐야 뭐야 아 당장 안되는데 아이차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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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고 달려 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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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상황을 지배한 어? 왜? 뭐야? 코너키가 아냐? 억울하네. 억울해! 억울해 이 자식들아! 패스를 막아야 돼! 패스길을! 이렇게 뭐야? 뭐야?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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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빠른 패스가 뭐야? 알지? 빠른 패스가 뭐야? 빠른 패스. ZS. 키보드로 해야 돼. 그 패스가 뭐지? 빠른 패스인데 이제 세게 주는 거. 아... 그거... 아마 이거 누르고 패스 안 될 거 같은데? 그렇게 해봐. 맞아? 맞나? 아니면은... 뭘 같이 누르던가? 아, 이거네. 이거. A2. 아, R2. R2는 그냥 감차 패스인데? 아니야. R2인데 이렇게? 아닌가? 지금 그럴 시간이에요. 빨리 한 골 만에 해야돼, 나는. 으아! 하... 가자. 아, 어디로 주는 거야? 아... 오케이. 난 간다. 형, 보여줘. 으아! 그렇지. 으아! 하! 하! 보여주겠스. 보여주겠스. 아, 쟤 잘하는데. 쟤가 쟤가 제일 잘하는데. 아... 오아, 오메인가드. 나이스. 벽섭, 벽섭, 뛰어! 뛰어! 오마이갓. 오, 오마이갓. 아, 들였다. 아... 다 들어왔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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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한 골 넣어, 한 골 한 골 넣어, 그래도. 아, 딱 그... 골대 앞에서 어지간히 그 발깃을 부리네, 진짜. 야, 한 골 넣어. 와... 아, 아니다, 아니다. 이거. 아, 나. 뭐, 뭐가 있는지 아... 알긴 아는디... 아니면 없이? 어? 패스 두 번? 따닥? 패스 두 번 따닥? 아, 두 번인가? 오케이, 해보자. 뭘 해봐. 공 안 줄 거야, 나는. 어, 바로 뺏겨. 야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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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가자, 가자. 수빈, 들어가, 들어가. 어... 어, 그렇지, 수고! 아이고, 야, 저 위에 져야지. 아, 나. 내 맘 같지 않네. 들어가. 아니. 간다! 들어가, 들어가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어떻게 제 컸어, 와우. 오, 씨. 어, 여유 봐. 야, 이 자식아! 내놔! 아이, 못하네. 이제 너 빼 봐, 이제. 결승, 결승 가자. 응. 너 해봐, 이제. 뭘. 원하는 팀. 원하는 팀. 원하는 팀에. 진짜 뻥어치고. 원하는 팀 하면 형 전반 끝나고 그냥 던지고 갈걸? 그 정도야? 해봐, 해봐. 아이, 전반. 하고 살살 해봐, 조금만. 일단. 그리고 원하는 팀. 나는. 아니면 프리미어리그에서. 파리, 파리 해봐. 파리? 응. 나? 응. 야, 파리. 그래. 메시 형 있어? 있지. 그렇지. 좀 댓글도 좀 읽어줘. 키 꾹 눌러서 나오는 팀? 랜덤 랜덤이 있네. LA 갤럭시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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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. LA 갤럭시. 나 또 LA를 좋아하지. 오케이. 줄게 마 갤럭시. 오. 파페. 이 말을. 다. 선발로 다 돼 있네? 응. 선발 친구들이 있네, 다. 오, 닐. 내 친구. 닐. 진짜? 응. 줄게 마 갤럭시. 샤링 스톨. 가보자. 오케이. 레츠고. 고우 진우. 나사 알프 덤 씨 진우. 진우 이즈 디제이 마리오. 진우가 디제이 마리오래. 진우가. 오, 1대1 죽고. 뺏어, 뺏어, 뺏어. 야, 쟤 메시야, 쟤네. 메시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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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안 보여. 발자가 죽이는데. 아이씨. 와. 발이 붙어있네. 어, 그지. 진짜. 대박이다. 자신. 짜증나네. 아, 뭐야. 아아. 오케이. 오오. 왔지. 위. 위 위. 오. 사임이 들어가. 자몽. 뭐야. 다시. 다시. 하. 수비, 수비, 수비. 수비, 수비. 자강, 자강두천의 대결. 얍. 안 돼. 안 돼, 안 돼. 이씨. 오, 반칙, 반칙, 반칙. 메시가 잘하네. 아, 게임이 되냐. 오케이. 뭐야, 왜 안 해, 이제. 오케이. 어, 그냥 되는구나. 오케이. 오케이. LA 갤럭시. 미국이야? 웰컴 투 LA. 오케이. 어, 햇살부터가 LA야 지금. 어, 그러네. 어. 노을 지는 LA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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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끼시 겸. mysteriousyo. 어우. 따스. 따스에 따스에. 느끼밉 để 선생님이 따스에. 절대 안져. Wu우MINra. friend- admin- ented 전 Qui-Zon, 옴어. 클라이딩이나 sitesBED 다들 달려, 형. 호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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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! 야, 이거 기다려봐. 이거 했어! 형, 오빠 뭐 저러 달려가잖아? 저 골로 쳐봐 저런데 달려가잖아? 그러면... 저게 해? 어, 컨트롤 할 수가 있어. 세레모리도 컨트롤 할 수 있어. 와, 원스턴 빨리! 어, 이런 장면은 보기 어려운데... 그래. 좋았다 피곤 화이팅 고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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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하 하 하 매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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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으휴 거 참 드리블 겁나 오래 하나 진짜 뺄 수가 없어 안돼 아 와우 진짜 뺐지를 못하겠네 그렇지 밑에! 안 돼! 공간났쭈! 공간났쭈! 안 돼! 안 돼! 아 이걸 못 살리네 저 관리자가 졌어야 되는데 오프사이드다. 오 뭐야. 어떻게 읽었어. 내 패스. 그렇지. 수비 수비 수비. 오케이.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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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. 자격 수비. 어렵네. 근데 밸런스가 많네. 아! 길었다. 와우. 설마. 띠띠띠띠. 때려 때려. 때려 때려. 지누이스 블루. 진심으로 하고 있는 거야? 아 그럼. 오케이. 장난 같아. 난 장난 아니야. 오케이. 난 장난 아니야. 드리브. 아! 장난 아니야. 내 골은. 달려가. 세리머니 달려가. 여러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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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 하겠습니다. 지짜리또. 잘하네. 파이팅. 이즈 미. 헬레이 갤럭시. 그렇지. 별로 안 좋은데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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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리더. 레츠 고! 레츠 고! 바주가. 오케이. 몇 분이야? 30분. 오케이. 그렇지. 지누어. 여기가 있어. 집중이 떨어졌는데? 어어아- 아! 으하하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Making 오우 어떻게 된 찬스 오우 아 뭐야 다시 한번 더 찬스가 있어 아 김미 야 넘어지면 어떡해 어 안돼 안돼 오프사이드 한골 더 가자 전반전에 울지네 말래구 아 날쌘데 잘렸네 골 아이고 또 저런 찬스에서 골 넣는건 또 노하우 과정이 있으면 됩니다 야 이거 사람이 없냐 다 퇴정 당했냐 아 있다 아 씨 오케이 코너킥 아 아 몸으로 쳤어 저 형이 병치 크다고 야 오 뭐야 뭐야 옹바펠 아아아아아아 좋아 좋아 배치기 오 뭐야 뭐야 어떻게 된거야 갑자기 저런 슛에 왜 들어간거야 떼굴떼굴 슛에 델롬델이야. 아 경기 끝나고 저기 나이스. 옹바페. 가서 인앤아웃이나 하나 먹으러 가야지. 경기 끝나고. 어떻게 된 거야? 그렇지 그렇지. 단체로 인앤아웃 회식하려면 열심히 뛰란 말이야. 그렇지 그렇지. 역시. 역시 우리 친구들. 슈슈! 안되지. 아! 어이구 어이구. 아. 오케오케. 이럴 듯 1점 차로 따라붙었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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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우.. 결승전.. 이렇게 착착착착 역동작에서.. 와우! 어..나.. 형 뛰어! 야.. 야.. 마루야.. 뭐하냐? 야.. 너만 달릴줄어라? 야야야야야야야 일로와 일로와 그렇지 가자 가자 히히히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막아봐 막아먹아먹아먹아먹아 아 뭐야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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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 형 다시 가 다시 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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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아 안돼 아이 아아이 엄마 앞에 빠르네 역시 고 진우 오우 3대3 다시 땅 한점 벌려야겠어 일단 부상시켜버릴까 예 가자 우리 팀 어우 아 경고야 수비가 아주 경고야 수비가 아주 오우 오우 이야 옳지 옳지 그렇지 그렇지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아 아 패널 하하하 패널 되게 넣기 어려워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그냥 위아래로 해야되는거야 아니면 이렇게 해야되는거야 아냐아냐 레몬 눌러봐 그럼 다시 화면에 맡겨 렉걸렸는데? 아냐아냐아냐 아 오케이 어 기도해 제발 오케이 역전하게 해주세요 제발 이거 어디가 없애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타깃 탁클 아 이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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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런 가자 하하하 나 안쳤는데 홈런 아 시간돼서 그런가 으흐흐흫 딱 달려오는 자세가 홈런이었구요 아 흐흫 아 이러다 저만게 홈런볼 광고도 들어 오겠어 오우 그래도 패스... 패스가 좋아 티켓타카가 패스로 인한 공간 창출 능력 마치 맨시티 딱 맨시티 스타일이네 그치 하지만 나한테 뺏기죠? 역습이죠? 그렇지 공간이 나지요? 호잇? 키퍼나와! 날라차게버리 지금이다 한번더! 와... 오케이 71분 71분이면 괜찮아 좀 스피드 가자 스피드 스피드 에잇 어디 가요? 뉴! 이렇게 그렇지 와... 저 끝에... 아... 끝에 봤는데 컷백을 하고 싶은데... 컷백이 그거야 패스 두번 따닥 아 그래? 어... 사이드로 가서 따닥 저쪽 보고 따닥 따닥 아... 오케이 오케이 달려 달려 그러면 됐어요 이제 나이스 verbs 6 오케! 변치해 아 뭐야 호오오오오오 가자 오늘 회식은 복창동 순두다! 가자 가자! BCD! 레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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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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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아 맞다! 아 더 빨리 줬어야 돼! 아 저기 옵사이드구만! 나도 근데 사실 옵사이드 룰은 잘 모르겠어 맨날 아 그래? 왜 몰라? 왜 몰라! 와우!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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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이것이 바로! 아이고! 한 걸 더 넣어야 되는데 와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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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 그렇지! 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하겠어 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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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나이스! 아... 끝났어, 아... 딴 게임 없냐? 어우, 재밌는데 오랜만에 하니까? 음성만 하고 있네? 응